탈병국 전설을 노래하다 오늘의 전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오랫동안 즐겨 부르는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오늘의 전설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씨는 올해로 음악 인생 40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분이 오늘 좀 묘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이렇게 40년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특히 저의 목소리를 믿어주시고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너무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가수 노사연 노사연 양 노사연 양 노사연 양 혼자 있진 않겠죠 천범만 번 하고 싶은 맘 사랑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